이번 시간에는 이 웹브라우저 중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고요. 밑에 인터넷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거를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그럼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6 버전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크게 화면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위쪽과 아래쪽인데요. 아래쪽이 실질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웹페이지를 표시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이 밑에 있는 웹페이지를 찾아가고 탐색하는 그런 방법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살펴보죠. 주소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주소를 적는 겁니다. 이 주소는 뭐냐면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또는 UR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효소코딩 수업 중에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인터넷 주소, 도메인 또는 URL이라고 부른다고 정리가 되어 있죠. 정보가 위치하는 곳을 가리키는 웹상의 주소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문자를 입력하면 그 문자에 해당되는 정보를 찾아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 가려면 그 친구의 주소가 있어야 되죠.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면 그 친구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떠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거나 쓰거나 하려면 그 정보가 위치하고 있는 곳을 가리키는 주소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주소를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 또는 URL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알고 있을 만한 서비스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서비스가 있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의 네이버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웹서비스죠. 자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d-a-um.net가 다음의 URL, 도메인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제가 입력한 이 다음이라고 하는 정보를 가리키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다음의 홈페이지고요. 여러분이 네이버를 가고 싶다. 자 그러면 n-a-ver.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홈페이지가 열리는 거죠. 자 그렇게 이렇게 주소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은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네이버 다음 정도는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세상에 되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 엔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 엔진. 검색은 무언가를 찾는다는 뜻이죠. 무언가를 찾아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네이버 다음이 대표적인 검색 엔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네이버인데요. 네이버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자 마우스 포인트가 저렇게 바뀌었죠. 대문자 I와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 박스의 하얀 공간 안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 생깁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다음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이라고 하는 서비스 있죠. 그 서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에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는 거죠. 반대로 여기 다음도 아까 보셨던 네이버와 똑같이 상단에 이렇게 박스가 있죠. 이게 역시 마찬가지로 검색 기능이에요. 여기서 네이버라고 하고 엔터를 치거나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합니다.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네이버나 다음 같은 서비스는 이쪽에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검색 기능인데 이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사이트를 검색해서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이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인터넷 주소는 뭐 10개에서 20개,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저는 지금까지 인터넷에서 한 10년 정도 썼기 때문에 이 정도 아는 거죠. 나머지 사이트들은 검색을 찾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즐겨찾기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그 서비스의 주소를 항상 기억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주소를 입력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이 위에 있는 기능들을 몇 가지 더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왔어요. 이 중간쯤에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 중에 관심이 가는 뉴스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박찬호 40대 맞아 뭐 이렇게 나오는 이 뉴스가 궁금하시면 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놔 보세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마우스가 화살표 모양이었다가 아 지금 바뀌었네요. 그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죠. 그러면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제가 마우스를 올려오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다른 어떤 웹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스포츠로 가서요. 뱅거 마음 속에 이미 박주영은 없었다. 라고 하는 뉴스가 있네요.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으로 바뀌었죠.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이 웹페이지가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그 박주영이라고 적혀 있었던 그 링크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릭하면 그 연결되어 있는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링크라고 불러요. 링크 우리 효도 코딩 페이지로 다시 가서 제가 여기 첫 보여드릴게요. 링크라고 적혀 있죠. 문서와 문서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뉴스를 보시다가 오른쪽을 보니까 또 관심있는 뉴스가 있을 거잖아요. 결승골, 악니, 이 골의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으면 또 손가락으로 변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자와 이 결승골, 악니라고 하는 저 내용을 담고 있는 웹페이지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클릭을 해보죠. 그러면 다시 악니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곳으로 이동을 하죠. 이게 바로 링크고 링크는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 이렇게 손가락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클릭해서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문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아래쪽에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이 상태에서 제가 어딘가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면 밑에 있는 이 문자들이 막 바뀌는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바뀌죠? 이건 뭐냐면 이 각각의 웹페이지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 주소 고유한 인터넷 주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링크들이 어떤 인터넷 주소에 위치하고 있는 웹페이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어떤 문자로 되어 있는 곳에 링크가 걸려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지, 다음이라고 써있는 이건 이미지죠. 이렇게 이미지에 링크가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위쪽에 있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 결승골 악니라고 하는 제목의 글을 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에 봤었던 글은 뭐였죠? 박주영에 대한 글이었죠? 그러면 제가 이 글을 보고 있다가 아 전에 내가 봤었던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뒤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박주영이 나오고요. 다시 뒤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처음 봤었던 다음에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책을 볼 때 그 이전 페이지 넘겼다가 다음 페이지 넘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검색하는 것과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튼을 누르면 다시 박주영으로 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뒤로 버튼, 앞으로 버튼은 여러분이 이미 보았던 웹페이지들을 이렇게 탐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새로고침 기능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음에 홈페이지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뉴스 같은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달라진 내용이 여기 실시간으로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웹페이지에 다시 접근을 하셔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고쳐줘야지만 새로운 소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 있는 이 새로고침 버튼을 누르시면 이 웹페이지를 새로 접속해서 다시 화면에다가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새로고침 버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기억하셔야 될 거는 몇 가지 없어요. 자, 이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은 여기 주소창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사이트의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라는 것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놨을 때 손가락으로 바뀌는 것은 링크고 링크를 클릭하면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문서로 바로 이동을 한다. 이거 기억해두시고 그리고 뒤로 앞으로 버튼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미 열람했던 정보들을 탐색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고침 버튼을 눌러서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다시 갱신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인터넷 사용법의 50% 정도를 이미 알고 계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즐겨찾기 기능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나 자주 보게 되는 웹페이지들을 빠르고 쉽게 찾을 수 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